올해로 25번째를 맞는 대회 2015 JLPJ 투어 산토리 레이디스 오픈 골프 토너먼트 타이틀 방어에 나선 디펜딩 챔피언 안선주 데뷔해 첫 승을 노리는 스마일 퀸 김하늘 시즌 2승에 도전한다 통산 10승 신지혜 상금 선두 이보미까지 시즌 5승을 합작하기 위한 태극 낭자들의 뜨거운 도전이 시작된다 이 중계방송은 행운을 입는다 그린조이 굴보야와 함께합니다